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경제전,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한동안 유지되던 저금리 기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국경제TV의 송민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기준금리 0.5%로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만간 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늘 나왔잖아요. 미 연준에서도 금리 동결하겠다. 동결했죠. 0%에서 0.25% 수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대출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 이자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앞으로 좀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인상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최근 또 한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자 질문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인상할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연내 처음으로 연내 이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는 일각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 그래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 이거는 확실하다 거의. 네.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언제에서 시점에 면이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소식 나오면 대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로 공화국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셨을 텐데 걱정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 A 씨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A 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전세 만기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한번 사보자. 결심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텐데 이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내년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조짐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총 대출받는 금액이 3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오른다면 가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 씨는 지금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 계약마저도 좀 파기를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상태고 이제 계약금도 한 천만 원 이상 걸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지도 놓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MG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들 그리고 2040세대들이 이러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영끌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이런 투자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대들이 바로 이 MG세대들이기 때문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같은 이런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를 때 가계 대출 이자는 모두 1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액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주로 포함된 계층의 이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한 25%가 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중심에 있는 이 계층들이 가계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짐을 또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금리 오르는 건 규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오를 것이냐. 이걸 또 좀 정확한 예측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분석을 해보자면 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나리오 가운데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안에 7월과 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그런 일부 의견이 조금 수렴이 된 다음에 10월에는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일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10월이면 석 달 남짓 남았죠. 지금까지 하는 내부 분위기로는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니까 그렇게 되면 지난해 5월 수준이 0.75%였거든요. 이 수준으로 다시 귀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2배 증가하면서 1%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특히 서민들 경제보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서민들층의 부담이 가장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득분위별 이자 부담에서 고소득자에 속하는 이제 5분위 계층을 좀 제외를 하고요. 중저소득층의 그 이자 부담이 6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대출을 금리 인상했다는 자영업자의 부담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를 때 이제 자영업자의 그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계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좀 금리 인상의 어떤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하게 좀 다뤄볼 부분이 바로 이제 적용 금리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냐 아니면 변동금리를 받았냐 그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자체의 그 변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에 시중 금리가 아무리 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더라도 변함없이 이자율이 그대로 가는 걸 말하고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이제 이자율이 가입 기간 동안에 계속 변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할 때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앞으로의 그 금리 예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당분간 좀 안 오르고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본 사람들은 이제 변동금리를 주로 선택을 할 것이고 아니다. 앞으로 좀 변동이 예측하기 쉽지 않다 했을 때에는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을 할 텐데 최근에 그 저금리 기조가 좀 많이 장기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 그래서 고정금리 대신에 변동금리 형태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이 변동금리를 좀 적용 대출자를 좀 살펴보니까 20대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동금리로 받았다는 부분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 세대들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불안에 쫓겨가면서 이제 집을 살 때 빚을 내서 이렇게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은 건데 여기에는 이제 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기조도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좀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조금 직격탄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당장 보통 변동금리가 좀 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료를 낚이기 위해서 보통 선택을 많이 하겠죠.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또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미 연준에서도 fomc 회의에서 제로금을 유지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아직 뭐 인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서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낙건농이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거다라고 내다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물가든 고용이든 어떤 지표가 예상한 수준보다 훨씬 좋아져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지속이 된다면 4분기에 한 차례 정도는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출받으신 분들 좀 준비 대책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서 대출 규모가 크다면 이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또 2030 비투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받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도 높고 또 신용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신용대출 카드론 이걸 좀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갚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